탄! 전장의 진화 배틀의 암 업데이트 오픈필드 전투가 시작된다 3600만 제곱미터 크기의 초대형 맥 긴장감 넘치는 대기심인 전투 퇴속 질추, 스피디한 전장 최후의 승리에 도전한다 클래식 모드 업그레이드 정통 FPS만의 빠른 진입, 빠른 승두 더 리얼해진 PVP 다양한 전술로 승부하라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탄! 전장의 진화 배틀의 암 업데이트